자 15라운드 승루피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주 쉰 사이에 야 우리 정순주님이 치고 올라오셨네 아 제가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위클리 분데시가 차상엽 위원이 나왔는데 자기가 좀 나랑 같아졌다 아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나요? 아 이걸 보나봐 사람들이 다 이걸 확인하나봐 순위 등락이 완전히 주가야 콱 치고 올라왔어 지금 책도 왜 저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무슨 대신증권이에요? 이거 해주신 분이 누굴 지러냈죠? 락사의 이광영님 이광영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라이데이 매치입니다 서울과 강원 서울이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감독 대행체제로 가면서 전술의 좀 변화가 있었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최용수 감독이 사용했던 뭐 3백을 이제 버리고 이제 4백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사실 근데 시즌을 시작하면서부터 3백으로 맞춰 나왔기 때문에 측면 자원들이 사실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이제 정한민 선수가 사실은 뭐 스트라이커인데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기용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일단은 그래도 측면에 좀 김진희와 정한민 두면서 이제 측면 공격을 조금 더 살려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서울이 조금 더 편해진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김진야나 정한민이 전방으로 쭉 뛰어나가 주니까 이때 이제 상대 수비도 자연스럽게 좀 물러나면서 이제 뭐 후방에서 좀 볼을 여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조금 공간이 좀 많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조금 많아져서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뭐 서울의 고민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는 바꿔냈죠 그렇죠 승점을 3점을 따면서 승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냈는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뭐 정한민 선수도 이제 사실 저기서 계속 뛸 수는 없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기성용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기성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뒤에 미드필더 약간 뒤쪽에 있긴 했겠지만 한번 탁 찔러줘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트랜지션을 잘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스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오른쪽은 롱패스인데 이제 지난 라운드까지는 이제 제 꼴등이었다가 이제 한 계단 올라오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사실 10이랑 좀 많이 차이나는 10일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롱패스가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음 상대 팀들도 어 서울이 쭉쭉 못 나가네 음 아빠 강하게 하고 오히려 후원 빌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성용 한참 뛸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거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딱 있다가 이리필더에서 딱 찔러주면 게이지를 갈라서 확 날아가서 꽂히는 그런 의미로 보면 현재까지는 서울이 롱패스가 좀 약했는데 기성용이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롱패스로 전환시켜서 공격의 템프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강원 같은 경우는 시즌 전에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김승대가 사실 최근 흐름이 좀 부진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계속 벤치에 앉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강원의 팀 스타일 자체가 볼을 많이 점유하고 자신들이 이제 주도하는 축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볼을 많이 점유할수록 상대의 수비라인이 좀 내려가 있고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김승대가 상대 수비수들과 좀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비벼주고 싸워주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승대가 자신이 이제 활약하기에 조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벤치로 내려가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고무열을 이제 아예 올려서 고무열을 최전방에 두고 지난 시즌에도 좀 보여줬지만 김재현이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있다가 공격 상황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고무열이 했던 이번 시즌 고무열이 했던 것처럼 공격 상황이 되면 쭉 올라가주는 사회 공간으로 춘체에서 올라가버리는 이제 강원이 좀 볼을 점유하고 서울이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되는 경기니까 저 김지현 선수의 좀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지금 포인트지 않을까 아 참고로 신세계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옵니다 아 맞아 맞아 그 얘기는 드릴게요 가죠 하나 둘 셋 강원 갈렸다 저는 서울 연승부입니다 아 뭐죠 그 반응 강원에 이제 또 뭐 지금 선도 울산 순위가 쳐져있는 수원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이제 울산이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보통 이제 김태환 선수가 올라갈 때 이청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김인성이 있고 근데 이제 왼쪽 풀백은 올라가기보다는 사실 김인성이 있으니까 조금 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제 홍철이 나오면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되더라구요 원래 공철은 공격적인 풀백이 아주 전형적인 선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철 왼쪽 홍철 오른쪽 김태환 이 빠른 선수들이 쭉 올라가주면 일단 왼쪽 오른쪽 중앙으로 좀 많이 움직여줘서 저렇게 이제 중앙에 선수 모아놓고 측면 넓게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상대를 가둬놓고 공격하는 지공상황에 조금 최적화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수원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홍철 홍철 홍철이 어시스트하면 이제 난리나는거죠 홍철에게 난리가 나는거에요 수원 구단에게 난리가 왜 이런 선수를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수원은 이제 최근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 박상혁과 고승범 저 라인이 그래도 참 인상깊다 활약이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제 수원은 그 염기훈 선수에게 조금 쏠려있던 그 공격의 좀 주도권이 이제 좀 젊은 선수들 쪽으로 가죠 옮겨지고 있다 정말 이제 이건 정말 긍정적인 수원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하지만 지난 대구전에서도 보셨지만 공격작업이 참 디테일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니까 상대의 골문에 최대한 붙어서 피해인 A에서 때리는 슈팅은 굉장히 적네요 외곽에서 중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게 수원하고 서울하고 붙어있습니다 갑시다 네 이건 좀 이건 뭐야 참 어려워가지고 하나 둘 셋 울산 포항과 광주 이 경기는 사실 포인트가 명확하죠 광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역습을 노리고 포항은 이제 광주가 내려가 있으면 지공사항을 펼칠테고 결국에는 이제 광주가 원하는 패턴은 이제 저 패턴이죠 펠리페가 볼을 받아주고 이때 윌리안, 엄원상, 빠른 선수들을 뛰어나가는 이 패턴으로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광주가 사실 최근 계속 안 줬다가 지난 경기에서 한 번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포항을 상대로도 이제 저런 패턴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좀 역습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팔로세비치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나오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교체로는 뛰었죠 교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팔로세비치가 좀 신기간도 한 달 정도 되고 팔라시오스가 지난번 퇴장 문제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나라 K리그 외국인 선수들이 제 스타일 중에 최고는 팔로세비치예요 볼을 너무 센스 있게 잘 다뤄요 또 이제 하나 포인트는 그 오른쪽 풀백 권한규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다쳤죠 부상으로 나가는데 아직 뭐 결과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포항의 좌우 풀백이 사실 오범석 선수도 아직 못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대체할 선수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전민광 선수가 맞아요 오른쪽에서 억지로 뛰거나 중앙 수비수가 아니면 박재호 선수가 나와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뭐 기대에 계속해서 좀 못 미치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저 오른쪽 풀백도 사실 포항의 고민거리다 하나 둘 셋 포항 아 첫 경기만 갈렸습니다 현재 아 이거 재밌겠다 그쵸 대구 전부 지난 경기 보시면 에드가가 후반전 32분 막 이때 나와서 완전 경기를 바꿔놨잖아요 한 명도 적 역시 에드가다 그래서 에드가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저런 볼을 받아주고 주변인 선수들에게 좀 보내줄 수 있는 이 역할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실 지난 경기도 대구가 한 명이 없으니까 세징야도 없으니까 역습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가가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 놓고 롱볼 그냥 때려주고 에드가가 어떻게든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에드가의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쵸 그쵸 그 에드가의 플레이가 사실은 세징야에게도 사실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에드가가 없을 때 세징야도 사실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렇게 에드가가 상대 수비수를 좀 등지어주고 받아줘야 상대 수비가 세징야에게 좀 적극적으로 붙지 못하고 그때 세징야에게 좀 플레이메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전북은 이제 뭐 당연히 바로 구스타보 대구가 어찌 됐든 전북을 만났을 때는 수비 역습 이 패턴이 되니까 원래 또 대구는 기본적으로 백스리 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서 골을 노리는 팀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북이 저 두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공격의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선발로 나오려나?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전북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완벽하게 좀 해결해주는 이런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로우의 등장은 좀 반대쪽에 이름을 안 써놨는데 일단 한교원 선수 이번 시즌 저는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왼쪽이 아쉬워가지고 거기 뭐 다 바꿔봤잖아 다른 선수도 올려도 보고 쿠니도 가보고 막 했는데 바로우까지도 저렇게 많이 흔들어줄 수 있으면 한교원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한교원 있구면 바로우 그러니까요 그 조합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무승부! 아 무승부 갔습니까? 사실 저는 약간 저도 약간 무승부는 있었어요 진짜로 인천과 성남 일단 좀 급한 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천은 사실 아길라르가 들어온 이후부터 팀에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긴 합니다 뭐 득점만 봐도 9경기에서 3골을 넣었었는데 이제 5경기에 5골이니까 엄청난 변화하고 사실 경기만 봐도 아길라르가 눈에 띄죠 그 반면에 사실 수비력이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도 좀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이태희 선수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성남이 보통 이제 3백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이태희가 공격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이창용 그리고 연재훈 중앙수비수들이 이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주죠 그러면 이태희가 뒤를 신경 안 쓰고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올려놓고 이제 중앙미드필더인 김동현이 내려와서 저렇게 좀 빌드업을 해주는 근데 사실 이런 이렇게 올라갈 때 좌우 밸런스 잡는다든지 미드필더가 내려가는 이거는 사실 올 시즌 성남이 대처도 많이 쓰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태희가 성남에서 이제 공격을 거의 주도하는 선수 그래서 이제 저 이태희의 오른쪽 이게 이제 인천에 조금 사실 뭐 역습을 하는 팀이니까 아길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인천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무승부! 오! 아 이번주에 많이 갈려 이번주에 많이 갈려 네 전 무승부가 왔습니다 이제 상주는 지난해 라운드에 이제 전세진이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문선민이 교체 투입돼서 뛰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좀 이른 시간에 나온 경기였죠 문선민이 보통은 이제 후반전에 교체 출장을 하니까 근데 저렇게 나왔을 때 강상우와 문선민 저 라인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뭐 강상우도 이번 시즌 좋으니까요 사실 이번 시즌 문선민을 좀 후반전에 출전시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좀 수비 밸런스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문선민이 나오니까 확실히 공격 작업은 매서워지더라 상주가 이제 부산은 지난 라운드부터 이제 이정엽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정엽 선수의 공백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공격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정엽 선수가 워낙 이제 팀에 부산 공격에서는 뭐 착심이니까 뭐 지난해도 그렇고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부산이 좀 풀어야 될까 아무래도 부산이 어떻게 보인 것 같아요 빈츠싱코가 일단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교체를 할 것 같다 그 김현 선수가 있잖아요 김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후반에 바로 아 빈츠싱코가지 아니요 이제 뭐 홈롤을 전진배치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경기 보니까 하나 둘 셋 상주! 아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안 나는데